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무한으로 강조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강조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키네마스터에서 어떤 특정인을 강조하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와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영상인데 지금은 현재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강조하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특정인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강조하려면 우선 먼저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 송글씨로 갑니다. 송글씨 송글씨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도형 모양에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자기가 여기서 원을 하든지 혹은 사각형을 하든지 어느 것을 해도 됩니다. 저는 원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원을 터치하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나오는 색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노란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해서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지우개입니다. 이건 부분 지우개, 이것은 전체 지우개입니다. 이것은 크기입니다. 굵기입니다. 굵기. 이걸 터치하면 여러 가지 굵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저는 한 이 정도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걸 선택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 헤드를 맨 앞에 둡니다. 맨 앞에 두고서 맨 앞에 두고서 여기 원을 지금 화면에서 여기서 원을 요렇게 그릴 것입니다. 자,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게요.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일단 먼저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와서 저장하고 뒤로 빠집니다. 한 번 더 뒤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원이 이렇게 왔죠. 원이 왔습니다. 이 원을 지금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를 하면 장윤전 씨가 역시 무대를 꽉 채워주고 빛나고 계십니다. 원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물의 얼굴을 얼굴 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들어가도록 자,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손글씨 아까 손글씨가 원이죠. 이 손글씨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뜹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떴죠.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도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조금 이동합니다. 저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보세요. 화면에서 원이 사람의 얼굴에서 조금 부서 났죠. 중앙에서 여기서 얼굴을 가운데 딱 오도록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또 이동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또 이동을 시킵니다. 조금 이동합니다. 타임라인에서 계속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또 요번이 타임라인에서 모니터에서 얼굴이 조금 빗나갔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딱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또 빗나갔죠. 그러니까 조금 이 가운데 딱 놓습니다. 얼굴을 그 다음에 조금 간 다음에 이것도 조금 이동 변화되었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변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또 이동합니다. 또 이동해서 변화를 주고요. 또 이동해서 잘못해서 이게 지금 풀려버렸죠. 애니메이션이 그때는 다시 요 손글씨 요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플레이 헤드를 플레이 헤드가 아니고 여기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 하단에 키프레임이 생성되어 있지 보세요. 여기에서 이동되어 여기에서 모니터에서 글자를 여기 모니터에서 화면을 요렇게 이동해서 맞게 가운데 가게 그리고 크기도 크기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동합니다. 이동한 다음에 크기를 적당히 조정하고요. 또 이동합니다. 많이 빗나갔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또 이동하고 모니터에서 얼굴을 가운데 위치시키고 또 이동한 다음에 모니터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고 또 이동했을 때 가운데 오도록 위치시키고 또 이동하고서 가운데 위치시키고 또 조금 이동해서 가운데 위치시키고 또 이동해서 조금 가운데 위치시키고 또 이동해서 또 가운데 위치시키고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크게도 작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 이렇게 여기서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저 위에 뒤로 가기 이쪽에 여기 보세요.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이쪽에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에 두고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 장윤전 씨가 역시 무대를 꽉 채워주고 빛내주고 계십니다. 여기와 같이 이 원이 이 원이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 원이 사람의 얼굴을 따라가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바꿔가면서 위치를 추적하죠. 따라가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추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요. 플레이 해볼게요. 장윤전 씨가 역시 무대를 꽉 채워주고 빛내주고 계십니다. 야 이거 같이 텔레비전에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동그랗게 하고 사악행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의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을 많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